8년이야 우리 만난 거! 8개월 아니고 8년이라고 미안해 앞으로 결혼하자 어쩌자고 해서 이 타는 새끼들 다 죽인다네 결혼하자 저번에 들어온 인터넷 인사? 은근 또라예요 그냥 우리 다 결혼하지 말고 다 같이 실버타운 들어가서 살자니까? 왜? 뭐가? 요즘은 내 인생이 진짜 개맞장 드라마 저리 가라여서 눈에 뵈는 것도 무서운 것도 없어 얘들아 야 눈이 야 빨리 가자 빨리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진짜 남초 해줘 나 인만추 아니고 자만추라 남사 안 받아 자만추? 자연스러운 만남추고? 아니 자보고 만남추고 어?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랑 계약 결혼을 하겠다고 우와 미쳤어? 결혼은 원래 미친 짓이잖아 저기요 나랑 할래요? 나랑 해요 그 결혼 은근 또라이? 은근 또라이? 다행이네 잘 맞겠다 다행? 너도 또라이잖아 뭐? 또라이? 맞잖아 고민채도 옛날에 한 또라이 했지 뭐가 맞아 야 너 잡히면 죽는다 이제 고민채내진다 미친 transcript 내가 응원 하고 아